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발표를 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저는 오늘 디지털 금융범죄의 현황과 시사점에 대해서 발표를 맡게 되었는데요. 저희 연구원에서는 주로 금융 관련 연구를 하고 저는 혁신연구실장이어서 디지털 이슈를 주로 다루고 사실 범죄는 제 전공이 아니고 이번에 처음으로 공부를 해서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연구를 했다고 볼 수 있고요. 디지털 금융범죄로 제목을 잡았기 때문에 뭐를 가지고 얘기하는지 일단 개념을 먼저 말씀드리고 제가 주목하는 것은 디지털 관련 정책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있기 때문에 기술이 발전하면서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그런 진화하는 기술을 감안을 해서 범죄 예방 및 검거를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떠한 대책들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더 예방을 잘하고 그리고 더 검거를 잘하기 위해서 정책을 어떻게 바꾸면 좋을지에 대해서 나름의 방안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요새 하여튼 보이스피싱이 특히 디지털 금융범죄 중에서 굉장히 만연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련해가지고 영화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시민더키라는 것도 있었고 2021년에는 이제 보이스라는 영화도 있었고 해외에서도 영화가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화들을 보면 와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치밀한 그런 진흥범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은 다 과거의 그런 범죄 수준이고 지금은 이제 생성형 AI라든지 그 다음에 퀀텀 컴퓨팅이라고 하는 양자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입이 되면서 디지털 금융범죄가 더더욱 진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알리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비하기 위한 피해를 더 줄이기 위한 그런 방안들을 찾아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금융범죄는 이제 보통 금융범죄는 이제 금융기관이 가해자가 되거나 피해자가 되거나 수단으로 이용되는 범죄를 금융범죄라고 하고 디지털 금융범죄라고 하면 이제 그 디지털 뭐 그런 정보통신망 같은 거를 이용을 하거나 그런 이용을 한 범죄 같은 경우에는 보이스피싱 등 피싱이 제일 가장 대표적이고 그 외에도 뭐 투자사기도 있고 스미싱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스미싱도 거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그 사이버 침해범죄 중에서 금융기관이나 거래소 대상으로 어떤 해킹을 시도한다든지 그 다음에 무슨 각종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는 그런 것들도 다 디지털 금융범죄에 포함된다고 하겠고요 저는 여기서 보이스피싱이랑 투자사기랑 해킹을 위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 발전이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영화 얘기를 잠시 드렸는데 보이스라는 영화를 보면은 거기에 그 하여튼 증권가에서 굉장히 잘나가는 사람이 이제 흑화해가지고 나쁜 사람이 돼가지고 이제 그 보이스피싱 사기를 위한 시나리오를 이제 만들고 작전을 짜고 하거든요 근데 그 생성형 얘기가 들어오면서 그런 사람이 없어도 그런 시나리오를 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의 정보만 있으면 이제 그 사람의 취약점에 맞게 맞춤형으로 이제 시나리오를 작성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보통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뭐 검찰이 됐건 뭐 금융회사 직원이 됐건 이런 사람들을 사칭을 많이 하는데 그런 생성형 AI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면은 그 사람들의 어떤 문장 스타일 같은 거를 그대로 따라서 뭐 문자가 됐건 뭐 통화가 됐건 이런 거를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정교해지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단순히 뭐 챗GPT 이런 걸 써서 하나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그 크내디언 킹핀12라는 뭐 그런 단체가 작년에 뭐 웜GPT 사기GPT라는 이제 사기를 치기 위한 생성형 AI를 또 따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등 아주 그런 뭐 진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사기 쪽에서도 이제 생성형 AI가 많이 이용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딥페이크는 생성형 AI 전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딥러닝 기술을 이용을 해서 이제 가짜로 뭔가 음성이나 영상 같은 거를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인데 이게 생성형 AI의 특징이 이제 비정형 데이터를 처리를 굉장히 잘하잖아요 그래서 생성형 AI 기술이 도입이 되면서 이제 이게 더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고 그리고 특히나 이게 더 심각한 거는 생성형 AI는 다른 프로그램과 달리 굉장히 대화형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용이 간편하고요 그래서 아무나 이런 조작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심지어 저희 뭐 핸드폰 앱 중에도 제가 뭐 아주 유명한 빅테크 회사들이 이런 영상을 편집하는 그런 앱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딥페이크로 악용을 하려면 악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빅테크분들을 만나서 이게 아 이거 사기 같은데 악용이 되면 어떡하냐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워터마크 표시 의무가 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는데 워터마크 네이버 찍으시면 바로 이제 어떻게 하면 삭제하는지 바로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게 생성형 AI가 사기꾼용 생성형 AI가 따로 있잖아요 또 사기꾼용 딥페이크도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는 또 워터마크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왼쪽을 보시면은 아래 왼쪽을 보면 디페이크 투자 사기 사례인데요 뭐 2023년 작년이죠 손석희 대표의 디페이크 영상을 만들어서 이제 투자를 유도한 사례가 있고 그리고 작년 말에는 이제 조인성 씨랑 송혜교 씨의 디페이크 인터뷰 영상으로 또 수백억대 사기를 친 적이 있고 올해에는 또 축구선수 손흥민 씨 또 인터뷰 영상으로 또 사기를 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페이크 기술은 이런 투자 사기에만 이용된 게 아니라 아 사실 해외에서는 보이스피싱으로도 많이 이용이 돼가지고 그 좀 좀 이제 유명한 사람 같은 경우 뭐 아주 유명한 연예인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 유튜브나 이런 데 출연했던 사람이면 그 사람을 이제 따라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주로 사업가를 이제 가지고서 가짜 뭐 영상통화 같은 걸 해가지고 이제 돈을 뜯어내는 그런 사건들이 있고 우리나라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시 이제 안구정화 타임으로 이제 방금 말씀드린 조인성 씨와 송혜교 씨 디페이크 영상인데요 이거 저는 이제 그냥 딱 캡처한 화면만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굉장히 그럴싸합니다 그리고 이게 사이버 침해범죄도 진화를 하는데 침해범죄의 가장 대표적인 게 해킹인데요 뭐 금융기관 대상의 해킹은 뭐 옛날부터 계속 뭐 많이 있었고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상자산 거래를 많이 하다 보니까 가상자산 거래소 대상 해킹도 자주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자산 거래소 대상 해킹만 1년에 뭐 수십만 건씩 된다고 하고요 그게 이제 성공을 하는 경우도 많아서 오른쪽 밑에 보시다시피 연도별로 이제 뭐 빗썸, 업비트, 지닥 이런 데서 이제 피해를 당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또 발표되지 않은 사례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런 그 해킹이 또 심각한 게 그 양자 컴퓨터를 이용할 경우에 이제 해킹이 더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건데 양자 컴퓨터가 굉장히 비싸 가지고 사실은 범죄인들도 이거를 이용하기가 어려웠는데 최근에 가격이 내려가면서 범죄자들이 이거를 이용을 해서 해킹을 할까봐 걱정이 되고 있고 이게 블록체인도 해킹을 한다고 해요 암호도 알아낸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거보다 더 낮은 수준의 암호는 다 뚫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대로 그냥 당하기만 해야 되나 아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예방 및 검거를 위한 어떤 기술의 발표 기술을 또 활용을 하는 것도 당연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FDS라고 그 Fraud Detection System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이상금융거래 같은 거를 이제 거래 패턴 같은 걸 보고서 알아내는 게 옛날부터 있었고요 근데 이제 생성형 AI를 여기다 접목을 하면 이제 그 신상정보 같은 이전 비정형 데이터까지 말 뭉치까지 다 집어넣으니까 그래서 지인 여부 뭐 사건 연루 여부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더 잘 잡아낼 수가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뭐 얼굴에 그런 혈류변화 같은 거를 탐지하거나 프레임 단위로 분석을 해가지고 실시간으로 또 딥페이크를 또 탐지하는 그런 기술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밑에 보시면 그러한 기술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뭐 사기 일당을 검거를 했다든지 아니면 피해를 방지했다든지 뭐 이러한 사례들이 정리가 되어 있고요 이게 모든 금융회사가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건 아니어서 그래서 하여튼 일부 회사들만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뒤에 좀 더 많은데도 이런 걸 이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뒤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해킹 관련해서는 이제 양자 컴퓨터 해킹이 좀 큰일 났다고 했는데 이게 대응해서 이제 양자 보안이라고 해가지고 뭐 암호를 굉장히 어렵게 순수 난수를 활용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너무나도 어려운 양자 컴퓨터도 풀기 어려운 문제를 낸다든지 아니면 두 지점 간의 키를 분배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해킹을 좀 막아보려는 그런 시도들이 있고요 국내에서는 이제 KT와 신한은행이 협력을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그 뒤에 이제 신한은행에서도 발표를 하시는 것 같으니까 발표인지 토론인지 하시니까 그분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어쨌든 제가 따로 이렇게 참고까지 만들어서 이거를 소개한 이유는 이 빅테크와 금융권이 협업을 해가지고 이런 금융 보안을 강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좀 어떻게 보면 벤치마킹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희에게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Zero Trust라는 건데요 이거는 기존에는 외부망 내부망을 딱 나눠가지고 그래서 외부에서 내부로 침입하는 것만 열심히 막았거든요 근데 막상 내부에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는 마음대로 이제 얼마든지 그 해킹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내부로 들어온 사람도 이제 다 믿을 수 없다 아무도 못 믿는다 뭐 그런 거 그래서 Zero Trust고요 정의진 권한만큼만 활동하고 다른 뭐 하던 일 말고 다른 일을 하려고 그러면 다시 또 인증을 또다시 해야 되고 뭐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2021년도부터 도입을 공식화했고 우리나라는 그 작년에 대통령 직속 디지털 플랫폼 위원회에서 도입 추진을 발표했고 국내 금융권에서 몇몇 회사 몇몇 은행들이 이거를 도입했거나 도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책적 시사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트렌드를 감안을 할 때 우리가 그 뭐 어떻게 정책을 짜야 될지 감독당국이 해야 할 일도 있고 수사당국이 해야 할 일도 있고 뭐 금융기관들이 해야 할 일도 있고 뭐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기관이 해야 될 일인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딥페이크 이용 관련해가지고 이게 생체 정보 그러니까 얼굴도 생체 정보잖아요 이거 딥페이크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 신분증도 가짜로 만들기가 굉장히 쉬워졌기 때문에 인증을 할 때 뭐 지식정보 위치정보 등이랑 섞어가지고 다중으로 인증을 해야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고 소비자는 좀 불편하겠지만 감안을 감수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탐지 프로그램 같은 거를 좀 더 많은 회사들이 까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임직원 대상의 맞춤형 교육인데요 이게 직군과 직급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 중요하다는 게 이제 업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령 콜센터 직원 대상으로는 이제 딥페이크를 이용한 음성복제 같은 거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예방을 하려면 어떤 것들을 질문을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교육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금융회사들이 관련 투자를 늘릴 수 있기 때문에 홍보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미국에서 얼굴이나 개인의 얼굴이나 음성에 지적재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노에이아이 프로덱트라는 거를 지금 발휘한 상태인데 이게 이제 딥페이크로 얼굴 같은 거를 도용하게 되면 그런 아까 잠깐 보여드린 조인성 씨나 그런 송혜교 씨 영상 같은 걸 만들면 그 사람들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거다 해가지고 그분들한테도 이제 피해를 보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뭐 하도록 이제 만드는 건데 우리나라도 좀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AI 관련해가지고 제가 최근에 이제 윤리기준 관련해서 이제 TF를 참가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운영 가이드라인은 전반적인 개발 운영 보육 가이드라인은 그냥 적대적건 해킹 관련된 내용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범죄 관련된 내용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범죄 예방 노력 같은 거를 윤리기준에 집어넣으면 어떨까 그럼 이제 그 다음 질문은 범죄 예방 노력을 도대체 뭐를 할 수가 있을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뭐 범죄 그 프로드 디텍션 시스템처럼 이제 범죄 사례를 확점시킨 후 그 꼭 그런 게 아니더라도 하여튼 의심 사례들을 이제 수사당국에 통보하는 그런 기능들을 개발을 하도록 하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금융회사들이 이런 것들을 사실은 빅테크들한테 맡겨서 하는데 그 AI 같은 프로그램들을요 근데 이런 수탁자들을 검사하고 감독하는 거를 금융회사들이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그 빅테크보다 작은 금융회사가 빅테크를 이제 검사하고 감독한다는 게 사실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정부에서 좀 해주면 좋은데 감독당국은 금융감독당국은 사실은 빅테크를 대상으로 이런 조치를 취할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통신당국에서 좀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있듯이 인공지능 관련해서도 뭐 이용자 보호법 같은 거 뭐 법은 아니더라도 뭐 가이드라인이라도 좀 만드는 거를 도입을 만드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킹 관련해 가지고는 그 보안원에서 이제 신고포상제 를 운영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금융회사의 어떤 보안 취약성을 발견을 해서 신고를 하면은 이제 돈을 주는 그런 거고요 이걸 이제 시시댓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걸 좀 상설화 하면은 좋을 것 같고 지금 이거를 신고를 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국내 거주 한국인으로 제안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흑묘 백묘처럼 그냥 거주지나 국적 무관하게 뭐 인도나 이런 데 프로그래머 굉장히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도 좀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안관련 내부 통제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는 그 뒤에 pwc에서 그 자세히 그 발표를 할 거기 때문에 저는 어 말씀을 안 드리도록 하고요 어 해킹을 해킹 방어하는 게 사실 뭐 거의 전쟁이나 다름이 없는데 어 전쟁도 전투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듯이 이것도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정기적으로 실전 훈련을 하는 게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무리 열심히 뭐 예방을 하기 위해서 뭐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기술도 도입하고 뭐 다 해도 사실 완벽한 예방은 힘듭니다 아 그리고 어 이런 이렇게 아주 그냥 감쪽같이 속이는데 사실 피해자가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피해자를 좀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많이 찾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 이거를 금융회사가 물어 줄기는 애매하고 그러면 천상 그냥 가해자 잡는 수밖에 없거든요 총책을 잡는 수밖에 없는데 아까 소개해드린 그 영화들 보면은 공통점이 다 그 주범이 다 중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외 그 특히 중국과의 그런 공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해킹 같은 경우에 그 해킹 금융회사가 해킹이 돼서 내 돈이 없어졌다 그러면은 사실 그 돈을 물어내야 되겠죠 그래서 어 그런 사건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어 사이버 책임보험 같은 거를 좀 활성화를 해가지고 어 보상금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